동영상 매니저 액션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잡고 열어주면 되는거지? 아 됐다 뭐? 나 진짜 산수 좋아하거든 얼마나 문제는 무슨 말인지 다 알거든 근데 이건 모르겠다 나 진짜 안만반도 모르겠다 사실 문젠데 엄마도 알지? 안만한 문제는 풀거든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학교에 갈 수 있나요? 학교에 갈 수 있어요? 그럼 생각해놨는데 엄마 아빠랑 진척지를 갔다 왔다고 그러거나 여행 갔다 왔다고 그러려고요 생각해놨는데 엄마 아빠랑 진척지를 갔다 왔다고 그러거나 여행 갔다 왔다고 그러려고요 코코모 아저씨를 보다가 제 귀 엄마야 내 왔어 엄마야 내 왔어 년기 천재네 연기 천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